자, 활력이 철철 넘쳐내는 대구짱. 오늘도 그 활력을 이어받아 코트의 띵자 고고고. 요스바니의 스파이크 서브. 아쉽게 실패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니야,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요스바니. 똑딱해. 히히. 아, 정말 똑딱해.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쟤 왜 저래. 자, 유원장의 코스 파트 백어택. 오, 멋지게 성공하죠. 유원장은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어우, 손이 매워요. 아, 스냅이 살아있어. 찰싹. 어우, 저 언니 손 너무 냈다, 진짜. 어우, 까불지 말아야겠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카드 한국전력 경기. 그렇죠. 아이고, 어디 맞았지. 황경민을 맞춘 안우재의 속공인데 머리를 맞았어. 바로 달려가서 사과. 미안해, 미안해. 아, 선배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상황인데. 이게 뭐죠? 의도치 않게 복수를 했나? 황경민의 공이 안우재의 머리에. 그렇죠. 뭐, 장군범군 있죠. 역시나 곧바로 사과.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전화먹고 정도 가지고. 아, 보기 좋아요. 훈훈합니다. 야, 너희 잘 어울린다. 야, 좀 잘해봐라. 니네 둘이. 자, 이번에 성진 이어갑니다. 아이차. 와우. 그렇죠. 우리 공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도로공사 박정하 선수. 그리고 공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우리 김종민 감독. 아하. 야, 이거. 야. 이거 내가 무서워서 피한 거 아니야, 이거.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반사신경으로 피한 거라고. 알았어? 아니, 너희 그런 눈초를 보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이거 민망하네, 이거 진짜. 자, 다음에 경기 이어갑니다. 어허. 머리로 받았지, 머리로. 헤드 디그를 보여주는 펠리페 선수. 나 브라질 사람이라고. 헤딩은 100배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역시요. 누군 악마 아닌가요? 자, 100만불짜리 브라질산 헤딩을 보여준 멋진 디그였어요. 이다영이 서버를 늦는데. 아, 심판 판정은 아웃이지. 너무 억울해하는 이다영 선수. 다영아. 아웃이 아웃. 아니야. 아, 들어갔어요. 감독님 들어갔다고. 아, 이걸 비료 판독해? 바로? 그래, 믿어볼게. 그래, 믿고. 믿고 한번 판독해본다. 예예 감독님. 제발, 제발. 신이시요. 신이시요. 신이시요! 그렇습니다. 0인9에 살짝 따자. 득점.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어우 다영이 소모지야. 제법인데. 어우 너무 기분좋아. 자, 다음주에는 어떤 또 띵 장미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